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토끼랑 같이 가나다랑 연습을 해볼거에요 그럼 연습 시작 가는 가방일 때 가고 그 다음 가위가 될 때도 가고 그리고 나는 나무일 때도 되고 나비일 때도 되고 바람직 그 다음 라디오 마늘 그 다음 바나나 바지로 있죠 사자 사는 좀 많지 않죠 아이스크림 아스 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을 라고 왜 부를까요 자전거 자동차 카메라 타조 파인애플 그럼 여기까지 한다 아 여기 밑에 내려가면서 점점 더 하는 거에요 아 먼저 가나다라 이렇게 할 거에요 여기 순서대로 떠졌네요 그럼 하자 토끼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아니야 가위바위보를 정해야지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바위바위보 너 주먹이 냈구나 가위 가위보 내가 이따 너 주먹이 냈다 자 내가 가 나 다 라 마 파 사 아 차 차 타 타 파 하 야 야 너 왜 말해 내 차례라고 그래 내 차례였다고 미안해 괜찮아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이겼다 왜 자꾸 너 주먹만 내니까 그렇지 너가 이번엔 가위보 너가 가위보 가위보 줄 알고 해 계속 가위보 줄 알고 예쁘네 그럼 언니 언니 지금 뭐해 어 너도 동생 너도 같이 왜 넘어진거야 갑자기 그럼 너도 동생 같이할래 그래 좋아 가위바위보 시작 나도 같이 하는 거지 2 어 나머지 있게 말고 잡고 해결 좋고 자 아야 그래서 너 너 너가 7 가위 가위 버 자꾸만 너 왜 이랬지 말하고 아이 가위 2 가위가 이버 아이가 이 Liter를 줘봐 가위바위보 이것도 아가주먹 너도 가위바위보 내가 됐다 너 주먹냈어 이미 넌 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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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겼다! 아니야! 아니지! 두판이지! 그럼 얼른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아! 이제 내가 이겼다! 하이! 내가 이겼다! 하이! 내가 이겼다! 나 누워서 기다릴거야! 그래! 내가 먼저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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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나! 미안해! 가! 나! 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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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아! 짜! 이제 우리 너는 이제 그만해! 이거야 돼!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해요. 너무 했죠?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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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처음하는 분들! 이게 처음하는 분들! 이게 가! 이게 가고요! 이게 나! 이게 다! 이게 라! 마! 이거 다! 이게 사! 아! 자! 차! 가! 다! 바! 하! 이게 다! 이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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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음! 맞았어요!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아! 다 가네요! 라! 이게 마! 이게 파! 이게 사! 이게 아! 이게 자! 이게 차! 이게 가! 이게 타! 이게 파! 이게 하! 이제 다! 안 까먹었죠? 다! 할게요! 가! 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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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저! 다! 가! 파! 하!저! twitterph. try 가! ha!